벤츠, 벤츠 4매틱 2005년식, 2017년식 차량의 벤츠 전용 USB AUX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벤츠 차량은 이어폰 AUX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USB 2 AUX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만 스마트폰이나 원온 DA 전용 음원 재생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벤츠 S500 4매틱 2017년식 차량의 USB 2 AUX 인터페이스로 최고급 DAC 원온 재생기 음악 듣기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